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의원들의 소명 청취를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대한 확인하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농지법 위반이 6건, 토지보상법 등 위반이 4건, 그리고 세금 탄로가 2건, 부동산 명의 신탁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2명의 의원이 총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직전에 이 12명 의원 명단이 유출이 됐습니다. 대선의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요. 재선의 강기윤 의원, 송석준 의원, 이철규 의원 등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 소명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권 도전 선언 전에 나도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었고,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12명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12명이 각각 어떤 혐의로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서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만, 일단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기도 이천에 모친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으로 위반을 했거나, 그리고 관련해서 안병길 의원은 또 천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가족의 위법행위가 문제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농지법, 토지보상법, 건축법,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한다면 보통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로 토지보상을 받았거나, 이런 전매금지인데 전매를 했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절차가 끝나면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속속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전부터 이런 공언을 해왔죠.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송 대표님도 처음에 의지는 강하셨지만, 협조 안 되는 의원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너무 강해서 또 실의 효과 없는 조치는 하기 어렵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저부터 지지하겠죠.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었는데, 국민의힘은요, 탈당 권유를 했을 때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조치를 시키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나온 이야기만 들어보면 민주당의 조치보다 강력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당규에 의하면 탈당 권유를 의결하고, 그리고 통지를 했는데, 10일 이내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명이 강력한 처분인 것이 5년 이내에 다시 재입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본인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무소속 상태로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안마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도 가혹하게 하다가 외려 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또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 뜻을 또 어떻게 참 현명하게 처리를 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윤희석 의원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과 본인 모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